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19년 10월 학평 가형 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2항 분포 bn,3분의 1을 따는 확률번수 x에 대하여 v2x-1은 81대 e, 2x-1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죠. 자, 2항 분포를 가지고 결국 분산과 평균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문제고요. 일단은 미지수 n을 좀 구해봅시다. 얘는 어떻게 구해요? 우리 이제 분산의 성질에 의해서 우리는 저 v, 2x-1은 뭡니까? 여기 상수는 상관없이 나와있는 2에 대해 제곱에, 즉 얘가 4vx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얼마니까 지금 80이니까, 아, vx는 지금 20인 상황이죠. 됐죠? 그럼 이제 n은 어떻게 구하냐? 우리 2항 분포가 분산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 분산은 2항포에서 n 곱하기 3분의 1의 1마피, 3분의 2가 되는 거잖아요. 됐어요?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이거 이거 약분하면 10이 되는 거고, 3, 3을 여기다가 곱하면, 9를 곱하면 n은 얼마다? 90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죠. 됐죠? 자,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2x-1이라는 것은 평균의 성질에 의해서 2x-1을 구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네는 우리가 2항 분포에서 평균은 뭐야? mp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하는 90과 얼마? 3분의 1을 곱한 값이 되겠다라는 거죠. 됐죠? 따라서 얘랑 얘랑 계산하면 30이 되겠고요. 60이 되겠고요. 1을 빼니까 얼마다? 59가 되겠구나. 됐죠? 그래서 우리 만족하는 답 59.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